대화학생지에 대한 생각했어요 여가드락도 가야지 오늘 웰컴하운드인데 요리 많이 봤어요 와이오밍을 벗어나야해요 웰컴해 위주웨이곳에 오바요 아마 벗어나야해요 역시 웰컴하운드를 아마 이름이 있어요 아마 이 웰컴해 저거예요 바이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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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여기 발이 묶인지 4시간되서 깜깜해서 둥둥하게 발이 묶었다가 우리야 뭐 하루 이틀 넘게 들어간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서 설명을 안 들면 이분도 좀 더 웃음 그리고 여행을 안 했을 때 동네 아삼아가 막들어 태풍을 차고 오로아나면 지발만에 있는 것이 다시 보온을 사는게 놀아낸이 이 시간부는 나의 인천하늘 약 500m 앞에서 청주, 심탄치나 이시만 면 오른쪽 고가천으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체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고가천으로 진입하세요. 여기까지 왔어야지.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합니다.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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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1 전부시간만 11시 48분 시간만 9시 40분 파이웨이 오픈됐어요 지금 한번 가봅니다 연빙빙빙컴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70km 올렸는데 제사 작업은 거의 안되있고요 아직도 미끄러운데 해가 떴고 눈이 안오니까 좋아질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사는 도로도 올렸습니다 70km 타고 캔사스시티를 해서 시카고에서 올라갔고요 차량은 토요일날, 목요일날 보통 토요일날 제작할 것 같아요 원래 목요일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불쌍 미국에서 이 이걸 먹고 산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연과의 싸움이죠 자 어떻게 해서 나올지 좀 됐는데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 있는 곳 사고도 나고 많이 지금 내가 본거는 한 3대 정도 갔고요 앞으로 몇대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그곳에서 출발한지 약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깨끗해요 아 정이 한 대 또 들어갔네 저거는 아 캐나다 차네 캐나다 차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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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의 차네 네 이거 자 어젯밤에 한 시간만 더 왔으면 하숨을 하게 2월일날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가는거에요 토요일날 들어가요 하이라이트 기름팩 하이라이트 이렇게 위험한거에요 최대한 안전한 안전한게 무사히 오케 35 도로시가 해원이 바람을 타고 오케 도로시가 해오니 바람을 타고 해오니 바람을 타고 지내아나 날씨도는 맑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약 600m 앞 덤바위 삼거리에서 심탄진아이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날씨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또 왔어요. 어제, 어제, 4년, 과학분도 아니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덤바위 삼거리에서 심탄진아이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는 캠사스시티, 캠사스시티. 9시간을 달려왔어요.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9시간, 캠사시티에 들어왔습니다. 미저리 주에 들어왔어요. 파워보라 무삭아. 버터를 넣고. 일단 운전자 5천억대. 집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다음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미슐랭 별셋 레스토랑에서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단둘이 먹는 무료 식사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먹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편의점 쪽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불편한 사람과 함께라면 안주도품 확률로 체할 것만 같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약 300m 앞 신탄진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72m 앞 풀게이트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방금 드렸던 질문처럼 불편한 상황을 잠시 후 신탄진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시고 앞에 둥붙트럭 있어서 매연이 엄청나네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도 그 상황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는 해계 가족, 친구, 직장, 학교, 각종 모임들을